다음은 한화생명이에요 한화생명 자 한화생명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 우량등급 고객에게 상품가입한도 차별화제도를 아시나요? 10월에 가입한도 차별화에요 질병제외에 수수비가 60만원 질병후유장애가 1억까지 어우 좋네요 삼성 8천만원 아까신한 8천만원 한화생명 1억 2억 6천만원까지 가입이 되겠네요 수술회당 천만원까지 이렇게 해서 우량담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알고계시면 좋을거 같아요 네 유병자 고객님 어서오세요 한화생명은 간편상품 라인업 총정리인데요 2번 수술 여러가지가 있고 종씨는 또 앞에 3개월이내는 똑같지만 뒤에 10년이내 2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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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요런거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간편가입 더엣치 건강보험이죠 경미난 질환도 폭력히 인수해줍니다 KCD 예외질환이 약 544가지가 예외질환이 된다는거 한화생명 더엣치 간병보험은 10월 1일날 신규특약이 나왔는데요 간병의 사용금액이 연 100만원부터 일당 25만원까지 사용금액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업계 최저 보장허들이죠 한화생명은 100만원부터 보장이 되고 타산이 200만원 이상 써야된다는거 타산이 200만원 이상 써야된다는거 포인트는 간병의 사용인정금액이예요 한화는 25만원까지 타산은 15만원 타산은 거의 다 20만원까지 됩니다 네 20만원까지 되구요 만일 스스로 보험금 더 크게 100만원에서 200만원 쓸시에는 50만원 200에서 300만원 쓸 때는 역시 50만원 요런식으로 계속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화생명 더엣치 간병보험이에요 10월 1일날 신규특약이 나왔는데요 치료보다 돌봄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요한병원으로 몰리고 있어요 요한병원 보장공액을 잘 해결해보세요 포인트1은 든든한 기본이죠 요한병원 입원만 해도 하루에 5만원씩 지금 그리고 병세가 안좋아도 더 큰 입원일당으로 고중도 환자에게는 10만원 최고도는 환자는 20만원씩 그리고 업계의 체장기간이에요 한화생명은 180일 타산은 90일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180일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간병인플랜도 넘어가도록 하구요 응급실 대랄도 중증환자는 응급실 내원을 하고 있어요 뇌심 혈관질환 응급실 미리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구요 업계 최초로 가장 먼저 응급실 70만원 어 좋네요 응급실 70만원 면책 감액도 없구요 가입 즉시 응급실 내원비 특정 내조증으로 응급실 내원하면 50만원이구요 급성심근경색은 70만원 기본 응급실 내원비는 30만원에다가 특정 내조증은 20만원 급성심근경색은 40만원 이렇게 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보험료도 70만원 구성시에는 보험료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보험료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고객님 건강검진 후에 걱정 덜어드릴게요 대장용종 200만원 플랜 어우 좋네요 그래서 성인 30%가 가지고 있는 대장용종 손종성 용종 대장암으로 진행되기 전에 최대 200만원까지 걱정없이 제거하세요 일반 병원은 40만원 상급종화는 100만원 거기다가 1호종 수비비가 2종에서 30 상급종합병원은 30 합의 200만원까지 대장용종 200만원 플랜 그래서 이 모든걸 넣으셔도 보험료가 3만원대 4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H10 건강보험은 암담보 감입 면책기관 이거 정말 불티나게 팔렸죠 바로 보장이에요 310호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고 가입한 돈도 60세까지 7천 61세에서부터 4천만원 가입조건은 조건 없이 바로 면책감입기 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거 자 10월 1일 간편가입형 여러가지 담보가 있는데요 바로 보장 암진담비는 3천만원까지 하나 손해보험처럼 되구요 소외감 3천만원 그리고 소외질병 갑기경제 20%니까 600만원 그래서 요런식으로 남성 여성 일단은 보험료 차이가 좀 낮지만 요렇게 가입하셔도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10월에도 100통원으로 통크게 그래서 암 치료시 20만원까지 그래서 표적항암 비급여 표적항암도 5년 이내 타산은 10년인데 삼성화재는 네 그리고 암통원비 회당 100만원 3억까지 암주요치료비도 최대 10여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2년 금방갑니다 2년 더 납입하고 더 큰 혜택을 누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년 납 중에 최고의 선택은 간편가입형 없음 하나는 간편가입형 있구요 사망보장 사망보장은 물론 3대 진단비까지 암 하나만 납입면제 암은 물론 암내심 다 납입면제가 가능하고 황금률은 96.7% 121% 하지만 납입기간 끝나면 100%구요 10년 납입하고 해지시에는 122%의 높은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 네 7년 납입했을 때 이렇게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 5년 납입 납입하는 생애 플랜이죠 가입 나이 사망보장 스마트 플랜 이런 것도 숙지하신 다음에 확정금리나 중도인출 선납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중에 추천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